네, 이번에 풀어 문제는 2023학년도 6월 모평 확통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전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택할 때 택한 수가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숫자 5개 중에 4개를 뽑아서 4자리전수를 만들 건데요.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의 확률을 구하라. 자, 그럼 뭐요? 앞에 사건을 선생님이 A라 그럴 거고요. 뒤에 사건을 B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문제는 또는의 확률이기 때문에 뭘 구하라는 거다? 합집합의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합집합의 확률은 뭐다? PA 더하기 PB. 여기다가 뭘 빼는? PA 규비를 빼는 확률의 더셈 정리를 이용해서 요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PA, PB, PA 규비를 구하면 되겠네요. 자, PA, PB, PA 규비는 일단은 분모를 먼저 좀 결정해야겠죠. 분모는 당연히 우리가 전체 경우수를 결정하자. 자, 전체 경우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전부 다? 그렇죠. 우리는 이걸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그러면 4자리 자연수에 당연히 각각이 올 수 있는 것은 5개 중에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이면 OP4가 되겠죠. 5개, 4개, 3개, 2개가 되니까. 따라서 얘는 전부 다 분모는 OP4가 될 겁니다. 따라서 OP4. OP4 계산할까요? 얼마예요? 120이죠. 그래서 120, 120 이렇게 써주고요. 자, 이제 우리는 뭐예요? 분자에 들어갈 각각의 경우의 수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우리 5의 배수가 되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우리 5의 배수라는 것은 맞죠? 5의 배수는 일단은 맨 앞자리가, 아, 맨 뒷자리죠. 맨 뒷자리가 뭐가 돼야 된다? 5가 돼야지만 5의 배수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나머지 숫자는 1, 2, 3, 4 중에서 3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게 5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가 되겠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4개 중에 3개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얘는 4P3이죠. 아, 얘가 5의 배수가 되는 경우 수가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뭐예요? 두 번째는 3500 이상이다. 자, 3500 이상이려면 결국에는 이번엔 천의 자리가 중요하겠죠. 천의 자리가 5가 돼도 되겠고요. 4가 돼도 되겠고요. 3이 돼도 되는데 3 다음에는 무조건 뭐가 와야 된다? 그렇죠. 5가 와야지만 3500 이상이 되겠다. 자, 그러면 결국엔 여기는 뭡니까? 맨 앞에 5구의 나머지는 아무거나 배워야 된다. 또 4개 중에 3개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운 데가 4P3이 되겠고 얘도 마찬가지로 4P3이 되겠네요. 얘는 이제 남은 게 몇 개? 3개 중에 2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다. 자, 3P2가 되겠다. 됐죠?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그거의 교. 자, 우리 그거의 교가 돼서 5의 배수 2면서 맞죠? and 3500 이상인 것을 구해주자. 자, 일단은 5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끝자리는 무조건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죠. 5가 돼야겠고요. 우리 이제 5는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앞에 올 수 있는 것은 4가 올 수가 있겠다. 자, 근데 이번에 3이 오는 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이미 5를 썼으니까 3호를 올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맨 앞자리는 무조건 4가 와야겠다. 남은 숫자는 몇 개가 있어요? 1, 2, 3이 있고요. 여기서 두 개만 나열해주면 되는 거니까 우리는 얘는 3P2가 되겠다. 됐죠? 자, 그래서 한번 써볼까요? 자, 4P3 얼마입니까? 24가 되겠죠. 얘는 24, 24, 24, 24. 아니, 24, 24. 얘가 6이 되겠죠. 그리고 얘가 6이 되겠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맨 앞에 올 수 있는 게 여기가 24. 얘가 24가 2개, 48 더하기 6. 그런데 여기가 마이너스 얼마? 6개가 되겠네요. 됐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날아갈 거니까 우리는 그냥 120분의 72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약분하면 12로 될 것 같아요. 12로 하면 10, 여기가 6개가 들어가겠고요. 2로 한 번 더 돼서 5, 3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만족한 확률마 5분의 3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